2013년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를 지원하는 후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알래스카팀 대원의 시작으로 오지탐사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송창섭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활동 프로그램이라 자부하는 오지탐사대에 지원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하게 완전 환영합니다 저도 역시 오지탐사대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외모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평범한 법대생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숨소리마저 용맹스러운 젊음 어디 없습니까? 라는 이 도전적인 포스터 문구에 이끌려 오직 열정만으로 부딪힌 오지탐사대가 지금은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지탐사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오지탐사대가 이미 갖추어진 이들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그 역할을 어필한다면 또 사람에 대한 진심과 대자연에 대한 겸손을 잘 녹여낸다면 누구나 오탐 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3명의 대원들이 한 팀이 되어 펼치는 오지에서의 원초적 오디션 지금 도전하시겠습니까? 선배로서 친구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